우리 충당부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충당부채가 뭐죠?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돈도 안 나갔는데 미리 비용 처리를 하면서 부채를 잡겠다는 게 충당부채거든요 따라오시겠지만 그럼 기업들은 이 충당부채를 잡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해버리면 아직 돈도 안 나갔는데 이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을 잡아야 돼서 기업의 손익이 나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뭐라고? 충당부채로 잡지 말고 그냥 재무제표 주석에 말로만 좀 퍽시다 이걸 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려고 해요? 말로만 좀 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했죠? 우발부채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우발부채로 잡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기재할 수 있는지 이 인식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충당부채는 예상외로 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2차 시험 때도 충당부채가 나오면 충당부채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물어보지 대사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지금부터 저희가 볼 건데 지금부터 첫 번째로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은 세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위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충당부채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나 신뢰성 있는 측정은 다른 계정에서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얘기할 게 없다고요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과거 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위무여 이게 일단 만족돼야 돼요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기재되려면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이 현재의 위무를 좀 볼 건데 충당부채에서 얘기하는 충당부채에서 얘기하는 현재의 위무가 뭘까요 충당부채에서 얘기하는 현재의 위무가 이게 회피 불가능한 위무에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회피 불가능 과거 사건의 결과도 똑같은 뜻이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그럼 현재의 위무는 위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법적인 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제 위무가 있죠 만약에 내가 소송에서 줬대요 소송에서 줬으면 당연히 이제 배상금 같은 걸 물어내야 될 거 아니니까 그런 게 법적인 위무니까 소송에서 지면 당연히 충당부채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당연한 건데 위제의 위무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했던 거죠 저희 올해부터 시작하는 기본반은 전출하고 독서실 출석체크 다 하면 수상료를 환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반 말고요 평일반 진짜 이러지 마시고 평일반 평일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냐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뭐 이 학생 이거 전출할 거 같네 한 번 빼버리고 이래야 돼요 그렇다고요 근데 금융자격증이나 수능 공무원 이런 데 보면 합격하면 100% 환급해 주는 영원패스 같은 거 되게 많다고요 환급반 이런 거 그럼 이 경우에 충당부채로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실제로 한 1000개 팔면 그중에 한 200개 정도 합격해서 돌아온다고요 돈 돌려줘야 돼요 나중에 지급해야 될 위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현재의 위무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적인 위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안 썼어요 영원패스 끝나면 저희 해커스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라 영원패스 끊으셨네요 저희 본사가 강남에 있으니까 내방해 주시고 사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하지만 저희가 광고를 하죠 영원패스 합격하면 100% 돌려드려요 그리고 일반 대중도 고객들도 해커스처럼 큰 데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 정당한 기대를 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위제의 위무가 성립돼서 현재의 위무가 있는 걸로 봅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자동차 사시고 3년 동안은 무상으로 AS 해드릴게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럼 그 순간 무상으로 AS 해주는 거에 대해서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된다고 뭐 때문에? 위제의 위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말 문제보단 다 좀 있으면 보겠지만 판단 문제가 나와요 판단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187페이지 하단에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알기론 저기 187페이지 셀프 스터디에는 1, 2, 3, 4번 저번주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아닌가요? 우리 충당 부채랑 매입 채무랑 미제급 비용의 차이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넘겨보시면 그래서 188페이지 보면 셀프 스터디에 위제의 위무가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셀프 스터디에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 과거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현재의 위무 만족하고 나면 두 번째로 과거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라는 게 뭔데요? 과거 사건이라는 건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건 미래에 다른 옵션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해커스 세무사반 영원패스에서 막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합격해서 돈 돌려달라고 왔어 그랬더니 저희가 그 계약서 보시면 그 돈 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회계사만도 공짜로 해드리는 과정에는 어떻게 바로 이어서 회계사 가실래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미래에 옵션이 없어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어야 돼요 약속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만약에 정화장치를 달래요 필터 매연이 하도 많이 나와서 굴뚝에 정화장치를 달래요 필터를 필터를 매연 안 나오게 근데 필터 다는데 3억 들고요 필터를 안 달면 법 때문에 1년에 1억씩 벌금 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회사 2년만 더 국내에서 사업하고 2년 후에는 중국 갈 거래요 그럼 필터 설치하시겠어요? 벌금 내시겠어요? 그래도 내 인생은 빨간 줄은 안 돼요 벌금 내고 그냥 2년 후에 중국으로 가겠지 뭐하러 설치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당보체가 될 수 없다고요 왜? 대안이 있잖아요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설치 안 하고 벌금 낼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당보체가 안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과거 사건의 결과에서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결국 그 점 하나 점 둘 점 셋 중에서 점 세 번째가 결론이에요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여기까지